까짓 히히 무색카드 제거합니다 현실집에서 제거하면 더 센거 아닐까? 합하기 꽃샘스윙 공격 포션 뇌우 뇌우는 근데 가지랑 안어울리잖아 레후 치킨 뇌우 번개고채 현실집에 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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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서스 연막탄 재활용 재활용 염수 작은 상자? 홀로그램 재활용 빨리 강화 냉정함 선타 사일도 바지 안입었어 여름이라서 유전 알고리즘 음 나도 바지는 안입긴 했지 한벌 옷이니까 다중시전 이중시전 또 활용 하위모 창공지능 할애로 ße 해서 지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이래 놓고 지는 거 아냐? 디펙트잖아. 뭐고? 뭐고? 오예 이제 앉음. 메아리 사스텍이면 지고 싶어도 못 지지. 아니 버퍼 사스텍. 왜 피지앱 안 나와. 창의적인 인공지능. 재활용할 때 좋을 것 같아. 강화할 필요 없지. 가지가 강화 카드 주는데. 내가 강화할게요. 강화할 필요 없지. 강화할 필요 없지. 강화할 필요 없지. 강화할 필요 없지. 강화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컷! 똥카드 거른다. 구상 살까? 벨트 살까? 둘 다 살까? 둘 다 사자. 세머항 나오면 되는데.. 오호 화려는 얘가 담았고 뒷속은 얘가 담았는 둘 다 사러 가고싶을 잃은 둘 다 사러 가고싶은 둘 다 사러 가고싶은 네네 우기 오마이크 나에게 다가가 디펙트 너무 약하다 디너미압 힘포션 융합 도약 강호 못하는데 놔 까 걔 거지같은 걔 구상이라서 어지러움에서 계속 뽑아낼 수 있어 아무튼 생성돼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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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을까? 폭실이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해야하는 날이다. 그때까지 넌 못지나간다. 내게 힘을 줘. 폭실아. 찡. 칭. 폭. 맨날 줘. 내, 내 질줄 알았다. 폭실이랑 별로 사이 안좋았던거 아닐까? 내게 힘을 주어 폭실이라는데, 폭실이가 힘을 안주어서 진거 아냐? 35 데미지. 사례범한테 걸면 좀 인간 쓰레기 같잖아. 죽었는데? 2번. 2번. 3번. 클리어 못함 13% 디펙트를 믿은 사람 이렇게 많았어. 폭실이 승리 확률 단통이야기 강화 성공 확률임을 진행해 봤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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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중 엘로월드 변동확률 슬더스 오 1 남고 못찾을권 해시계 1 첫바퀴 23장이라 아예 못쓸건 아닌거 같은데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에에에에에 그래도 소멸이네 한장을 변화시킵니다 메아리 메아리는 좋아 유독성을 흡혈 5장 동의하지 않는다 디펙트 1트 심장클 절반 정도는 졸업을 못하겠구만 동전 던져서 돌아가 골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 디펙트보다 덜 골 받을 것 같은데 물업률 50% 나는 오늘 교수님을 죽였다 미아야야야 등폭 메아리 죽던기까지 파워카드 쓰고 나오니까 지금 복 짠 나오는거 얄밉네 짜잔 탐색불 탐색불 메아리가 좋을까 탐색불이 좋을까 소수도 있는데 커피할까 불이 쓰레기 되긴 한데 어차피 어차피 이제 불명격성 불 두개나 있네 쓰레기 게임 자동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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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분열 메아리 메아리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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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재활용 두개나 있으니까 오히려 코스트보다 드로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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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아리 왜 이렇게 많아 어차 나 역당 쓸 수 있었는데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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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hолов 이래도 못막진 않나요 적에게 피해를 이중니다 하루 아련 현실집에.. 현실을 지배하는 디펙트 이제 현실은 디펙트가 지배한다. 소비 소비 안 넣어도 되겠지? 넣어야 되나? 냉정함이나 더 쓰고 싶은데 증폭 메아리 겁나 쓰고 싶게 만드는 유혹 참기 동분열 동분열 제발 아니 동구성 음.. 정보부기 아 뭐야 이게 안돼 차라리 메아리 있었으면 덜 맞았을까 덱 왜 계약해 걷어내기 걷어내기 죽고싶지않아 제발 걷어내기 걷어내기 보다 조금 더 괜찮은거 나왔네 고민 홀로그램 똥분열 이게 아닌데 다음톱 뭘로 막지 아 증폭색 증폭고만 나와 스택 스택 재활용 가져오고 증폭 박열판 증방 합하기 홀로그램 합하기 소비 증폭 모음 증폭 또 나왔어 전업에 제거 구워주그냥 뽀열판 냉불 베리를 못쓰나 저걸 맞을수도 없으니까 똥분열 극혐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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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코어자팅 게임 끝 보세요 타격수비가 너무 많은게 문젠가? 쇠머리 항아리 아니? 이 가지 가지 두 개면은 훨씬 낫지 안정성이 비교가 안되는구만 아니 선생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뭐지? 하.. 공격하도 어디갔는데.. 진짜 안나와? 베어리 두게 나있어.. 이...게...뭐지? 할 수 있는 게 없네. 메아리... 아니, 예열되면 분명히 세긴... 안 돼... 놀래라... 냉정함... 어? 킬각... 오호... 킬각이었네요... 아, 저거 없으면 여기서 바로 죽고 끝났다.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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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미리는 정말 저거 정배네... 우와, 잠깐만...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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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킬각... 그램 린이 이걸 살려놨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체력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얘가 다음 전투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달력들 동안 반피도 못깎아서 이제 달뱅이는 다 잡은 거 같고 헬로월드 꺼지셈 축전기 좋은 거 합니다 달팽이를 환하게 해서는 안 돼 헬로월드만 계속 나오네 뭐임? 제비 저슨? 축전기 빨리 아 축전기 좋아 축전기 안좋아하네 버퍼 하나 빠짐 이제 대충 전기 하나 올리면 잡을 거 같네요 반복 스택 벗어 축전기 빨리 축전기 그냥 줘 그냥 축전기 줘 끝난 게임이잖아 빌어먹을 축전기 달라고 축전기 반복되는 반복 26 반복 축전기 줘 없이 28턴 와 메아리 지금 회원 가입하고 무료 메아리를 받으세요 축전기 이거면은 깼지 뭐 음 아무튼 깬 어헥 핵분열 쓰려고 그랬는데 잘 못썼다 에이 미슐 와 편편 이거는 달팽이 잡을 때랑 온도차 넘치면은 답해 달팽이 잡을 때는 한계치까지 거짓이 넘으면 나 이게 게임이지 이걸 어케짐 고양이가 해도 이기겠다 80방어 아니지 아니지 120방어 이렇게 1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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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흔드의 신 디팩트 아, 나 2분짜료 걸었어. 1분짜료 걸어야 되는데 그래블린이 해냈다 어 아이스크림이 나을까요? 망고가 나을까요? 망고가 나지 않을까? 망고맛 아이스크림 망 태양계로 먹을 거 있나? 냉정함? 터보? 걷어내기? 어차피 딴 거 할 것도 없어 눈알키기 나이스 재활용 냉정함? 재활용이야 냉정함이야 눈알키기 하위모로 재활용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고동뎀도 막아야 돼서 애매하네 애매하네 옷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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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창과 광패는 모순이 아니다 딥팩트가 그 모두를 이기기 때문이다 크크 역시 딥팩트 아 뇨 아 뇨 아 뇨 스포츠 스포츠 고동딜 뭘로 막냐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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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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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 좋은데 이건 좋네 코이다 다 했다 그의 다 했다 그의 하악의 광선 꺼지고 재구선 꺼지고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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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축전기죠 투폭 어.. 카드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할지 카드가 너무 많아 하아 공허 개많어 흠 공허 뭔가 개판인데 원래 슬더스가 개판이지 우당탕탕 슬더스 카드는 준에 많이 썼는데 200딜 다 못한게 포인트다 사나 사나 신선 사나 사나 편향 가져와 편향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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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 스택 음... 밸류 쓰레기 카드 아니 밸류 쓰레기 카드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뭐 써도 안 쓰지는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 아 답답해 죽겠네 뭔가 사전 준비하는 카드는 많은데 끝 달력색 두근두근 거렸죠 하지만 내가 막 다쳤죠 이 승리의 영광을 미친 그램린에게 바칩니다 미친 그램린님 감사합니다 그램린이 다했다 고맙다 고맙다 그 말은 고맙다 샤드